이번에는 국내 팬 여러분들의 100% 모바일 투표가 결정되는 인기상입니다. 역시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이번 달 11일까지 투표가 진행되었는데요. 누가 인기상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을까요? 수상자는 역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샤인입니다. 이번 달 11일까지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. 데뷔 후 100% 모바일 투표의 활동에 부터 2번쯤을 유지했고 활동 후에도 전부 각자 왕선 방송 활동을 결정 꾸준히 팬들을 만나왔죠. 네 모바일 투표 득표를 51점에 출평센트를 기록하며 퀘다 득푸에 영광을 알았습니다. 오늘은 샤이니키 민호씨가 수상을 위해 자리했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샤이니키입니다. 네 우선 이렇게 거의 매해 100% 팬 여러분들의 투표로 이루어지는 이 인기상 주신 우리 샤이니 월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네 이렇게 꾸준히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도 샤이니 월드 여러분 덕분이고 또 대중 가요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여러분의 덕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는 샤이니 되겠습니다. 네 참 말씀하시죠. 오늘 샤이니 월드에게 정말 다시 한 번 큰 감사를 드리겠고요. 저희는 정말 이 인기상이 인기상이 그 어떤 사람보다 값진 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인기상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저희 샤이니 월드와 함께 행복한 한 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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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